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의 활용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글이 하나 써져 있는데요 활용 문제를 풀 때에는 유형이 비슷해요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문제 풀 때에는 우선 3리터의 휴발유로 1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km를 가는데 길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찾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을 계속 읽다 보면 80km를 달렸을 때 남은 휴발유의 양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은 휴발유가 y이고 달린 거리가 x이기 때문에 1km에 얼마의 휴발유를 사용하는지를 찾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길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km일 때 1초일 때 1m일 때 뭐 이런식으로 1일 때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리터를 3리터로 10km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을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0.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0.3리터로 1km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1km에 갈 수 있는 휴발유의 양이 나와요 실제로 0.3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3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km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식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우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모양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휴발유 양이 y라고 했으니까 y는 여기가 리터가 되는 거예요 리터는 달린 거리가 x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리터에 0.3리터 1km에 0.3리터 휴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0.3x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먼저 써주기 전에 처음에 있던 휴발유에서 자동차가 달리면 휴발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휴발유의 양인 5c를 먼저 써주시고요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휴발유의 양은 줄어드니까 빼기 빼주셔야 됩니다 얼마큼을 0.3x를요 여기서 x는 km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1km를 달렸으면 0.3이 빠지는 거겠죠 1km는 0.3이었으니까 x는 km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대입만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80km를 달렸을 때 남은 휴발유 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y는 50 빼기 0.3 곱하기 자 x가 바로 거리였으니까 x 대신에 80을 대입하면 됩니다 x 쓰지 말고 80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0 빼기 여러분 이거 계산할 줄 다 알죠 쉽게 계산하려면은 얘는 80이라는 건 8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은 0.3에다가 10을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얘는 8 곱하기 10이니까 여기다 10을 얘를 먼저 곱해주게 되면 3이 되죠 0.3 곱하기 10이면 3이고요 곱하기 8 곱하기 10에다 10을 먼저 곱해줬으니까 8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50 빼기 24가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남은 휴발유 y는 26m가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활용 문제 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거리든 시간이든 길이든 1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x가 1일 때 값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y의 식을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라는 값을 x에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ם NEXT ME kommt NEXT